정말 한류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인기 가수 김체리 가수 출연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그리고 거창 아가씨 큰 박수 주시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내 마음을 잃어버리자 내 마음을 잃어버리자 내 마음을 잃어버리자 그 사람 기다리자 내 마음을 잃어버리자 내 마음을 잃어버리자 내 마음을 잃어버리자 나 홀로 그 사람을 기다리자 그 사람을 기다리자 아가씨 내 마음을 잃어버리자 그 사람을 잃어버리자 내 마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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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잃어버리자 고맙습니다.